좋아, 이번엔 제대로 한다. 아, 지금 당 떨어져서 그래. 당 못 치지 마. 너 뭐야? 너 뭔데, 4천등이야? 이 새끼, 너... 이거 물전선 새끼, 이거. 4천등 주제에 나한테 넘겨? 4천등 전기 4천등 전기 1, 2단 같이하네, 맨날 분노하고. 무슨 흑마일까? 너무 궁금하다 미니 흑마일구나 니가 마법봉을 고르는 글레이브 투척 좋았어 컨트롤이야? 아 컨트롤이네 드로우 드로우 현대 이겼지 임마 이거 내가 이기는 상성 아닌가 이거? 딱봐도 내가 이기는 상성이네 아 넌 끝났어 이제 넌 날 이길 수 없어 이 덱상성 내가 우위에 서있다 너와 나는 완벽한 힘의 상하관계에 속해 있지 이길 수 밖에 없어 이거는 커느기면은 이기노스 무조건 이기지 내가 이걸 질 수가 없어 이거는 애초에 상성이야 덱상성이라 어쩔 수가 없어 이건 이거 쓰고 이거 짜증나는구나 이거 짜증나는구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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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강은 악기 필요가 없어 악기 똥 악기 똥 악기 똥 악기 똥 뒤집을 수 없는 백당성조차 악기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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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런게 가능하다니 굴단각 이쁘게 나왔고 굴단각 이쁘게 나왔고 굴단각 이쁘게 나왔고 칠칠 칠칠 비운의 흥마법 다요 칠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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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운의 양마법사이요. 그런 영혼은 뭘 하겠다는 거에요? 아! 아이씨 이건 좀 아까운데. 아이씨 일단 써. 일단 써. 써버려 써버려. 괜찮아. 복수는 이것이다. 아이씨. 아이씨. 보아가 어디 갔어. 아이씨. 아이씨. 나 아세스톤 한 번도 안 해봤고 닥터레지는 다 봤는데 훈수 가능? 저 굴단의 해고. 쌍날베기. 날베기. 얼른 와. 여긴 나 좀 환끄나가구. 아이씨. 잘 막네. 아이씨. 아닌데 애초에 님들. 그 경품권 맨이. 내 카드 퇴인 시점에서 이미 난 졌어. 내 카드 퇴인 시점부터 이미 나는 진거지. 역시 만만치 않은 녀석이었어. 전설 호구조사 갑니다 지금. 몇 명까지 있나 한번 보자. 몇 명. 몇 명. 몇 명까지 있나 한번 보자. 아이씨. 아니 카드가 탔잖아. 어떻게 하라고. 카드가 다 불타버렸는데. 있어봐 나 집중한다 이제. 보여준다. 어 잠깐만. 다이아라고? 아 이건 안돼. 너 못 지나간다. 너 못 지나가. 못 지나간다. 아 원래 내가 이런데 카면은. 능지가 딸려서 좀 힘들어 해. 그들이 이해해줘 좀. 이 택시크는 개별을 알고 싶다. 니가 마법봉을 부른다. 이 게임은 육시가 터져야 이기는 게임인가요? 계속 터지네요. 주방자 카드. 아 근데 저 굴다내고 저거 언제 쓰냐. 윌기노스가 왼쪽에 있어서 저 굴다내고 못쓰겠는데 저거. 저거 못쓰겠. 저거 못쓰는 카드 같은데. 어. 저건. 저건 끝났다 진짜. 하나 뽑아볼까? 아냐아냐. 오버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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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짜증나는군. 저 사촌이 159라는게 점수인가봐요. 갖고 쓰시네요. 흐흐흐흐. 힘을 원한다. 내 카드에게. 지식을 전체한다. 아 씨발 좁혔다. 어떡하지? 어쩔 수 없잖아. 싸야지. 아이 달아. 주방자 카드 지금 뽑지마. 정신차려. 택기야 정신차려야돼. 응?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 뽑지마. 이 뽑았다가 굴다내골 나온다. 정신차려 택기야. 7만화에 해. 7만화에. 하려면. 이건 못쓰는 카드고. 요거를 7만화해서 굴다내골이 행여라도 나오면. 그거쓰는거지. 아 안돼. 쟤 지금 나를 타격할라고. 지금. 기모이잖아 저거. 어떡해. 아 어떡해. ㅇㅇㅇ. 으흐흑 으흐흑 흐흐흐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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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지 말라고 오 right 흐... 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 죽일 거야.. 죽일 거야. 죽인다.. 어차피 이거 다 동시에 못내잖아. 이거 하나 내야지 그러면. 응? 하나 내야지. 아니 지금은 하하하해 흥 Neither 흥 multipleding 허하 mechanical 흥붙 Burning ív 이 개 틀아 일 흐흐흑 흐흑은 흐흑 하아 아씨 알트리스는 어떻게 쓰냐 어떡하지 저건 또 뭐야 아 까지 없는가보소 이거 에이 설마 죽겠어? 안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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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알아. 안죽어. 아 이거 죽을 리가 없어. 안죽지. 솔직히 안죽지. 오케이. 비운의 흑마법사여. 아 이거 유언이야. 자 이제 안광 하나 남았지. 어떻게 쓰냐면. 봐봐. 4배. 4배니까. 4, 3, 12 데미지에. 안광까지 쓰면은. 18 데미지야. 18 데미지. 아 가능해. 18 데미지. 아 그리고 나 이제 죽을 것 같은데. 잠깐만. 일단 뽑아. 뽑고. 아 뽑고 해야돼. 이거. 하는 수 밖에 없어. 이거. 난 부. 모더리다. 수아버리야. 난 부. 모더리다. 수아버리야. 자. 으아악. 복수는 나의 것이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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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킬각이었나? 아까 킬각이었나? 잠깐만. 자잠. 4, 3, 12에. 12에다가 12면은. 24. 알기노스 못내지. 아 맞네. 코스트가 없네. fur. 전설 어떻게 하겠냐고요? 이 덴으로 안 갔지. 이 덴으로 전설 어떻게 가. 형 나 방금 파슐스톤 접었어. 이런 사람도 전설 가는데 1급에서 진행 내가 싫어. 흐흑흑흐흐흑흐흑. 히힛 부탁드릴게요. 으..으 4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ран대, 저새끼는 일기노스를 줄여놨어. 둘다 내 골로 일기노스의 줄어둘 уст. 빠야버려!!!! 죽었다 죽었다 아아악 흐흐흐흐흐흐흐 이렇게 하는거야 유기노스 내 아시겠죠 저렇게 하면 되요 내가 패가 안좋아서 못나온거야 이게 저렇게 하는거라고 내가 보여줄게 잘봐 잘보고 배워 내가 보여준다 내가 형 그냥 이런 능치콤보덱은 때려치고 명치달리는 딸따리 덱이나에 아아 손패가 안좋아서 콤보가 이게 꾸여서그래 내가 이제 제대로 보여줄게 내가 기다려봐 그리고 님들 그거 아셔야 돼 이거 승률 50%거든요 저 6번이나 이겼어요 이 덱으로 님들이 진거만 봐가지고 지금 못해보이죠 이거 운이 안좋아서 그런거야 이거 운이 이제 좋을거야 이제 좋을때도 냈어 이제 이제 끝내주마 좋아 이거 패 안꼬이게 전투감 그냥 들고가고 얘도 들고가고 패 안꼬이게 그냥 이거 다 들고가 그냥 오케이 오케이 어 승률 50인게 그동안 운이 좋았던거 아닐까 피 패 안꼬이게 다 들고가 도박 처음 해본 사람이 돈좀 따고 인생골박하는 전형적인 모습 복수는 복수는 나의 것이다 야 뭐야 나보다 아래가 있었네 너 뭐하는 놈이야 지하실에 또 지하실이 있었다고? 흫 흫 이건 어떨까 이런게 가능하거니 야 솔직히 아까 어? 할앤양꾼 했을땐 멋있었잖아 지금은 취해도 내가 원래 원래 그런거야 어? 그럴때도 있고 안그럴때도 있는거지 항상 사람이 멋있을 순 없잖아 우리가 마법봉을 고르는거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법이야 뭐냐? 효절 속임수인가? 이마때문에 추해보이는거 같아요 선생님 속임수 그래 넌 속임수를 쓴거같은 느낌이 속임수 속임수같애 아 효절이었다고? 효절 괜찮아 나 이거 카드 한장밖에 안썼다 복수는 나의 것이다 형형은 언제나 멋있어 우리 김도영 감사합니다 또 하나 더 살라고? 솔직히 거기 그 밥 쓰는건 좀 아깝지 않니? 이거 어지간히 할게 없나보다 그냥 할게 없어서 이러는거 같은데? 마법사 비밀? 무슨 비밀일까? 너무 궁금하네 너무 궁금하네 마찬이? 아니네 자 생각을 해봐 자 생각을 해봐 특기는 마차 확인을 했지 화염수호물이었습니다 정답 정답 화염수호물 정답 뺀 케이 pewn 기억에 증권이 얼마나 핵심카드의 코스트를 잘 줄이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결국은 굴단의 해골 잭팟이 터져야돼 아니면 폴켈트가 나와서 카드를 섞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해골을 써가지고 꿀을 빠는거 그게 중요한거지 우리 패키에는 왜 뭐하고 안나오냐 뭐하고 안나오도 상관없지 지금 주방자 뽑으면 안돼 정신차려 뽑으면 안돼 뽑아도 핸들을 좀 털어야겠는데 이런거 그냥 써버려야겠는데 이런거 써버리고 지금 재료카드만 남겨놔야돼 안광도 폼보고 비밀통로 이거는 써버리자 이거 써버리고 이것도 그냥 한장 써버리자 이거 이거 지금 핸들을 털어야지 내가 해골을 쓸 수가 있어 이것도 한장 쓰고 이것도 한장 쓰고 어 대피하지도않특 반드시 승렬 어 대피하지도않특 반드시 승렬 택 아 힝 하하핰 아 너도 침묵이야 저거 잡아야 돼요 잡아야 되는데 드로우를 하자 드로우를 하고 아니야 드로우하지 말자 아니야 드로우를 하자 아니야 드로우하지 말자 아니야 드로우를 하자 침묵하고 잡아야지 드로우해야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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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아껴야지 침묵시켜 일단 아는거 하고 쏴 뿅 캐스트 실패 오케이 캐스트 실패 완벽 완벽 침묵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풍요 나쁜짓하나? 나도 안다! 너의 손 지금 감탄할 시간을 줄게요 제가 감탄하지마 이제 감탄할 수 밖에 없어 이제 아 진짜 감탄하지마 진짜 죽진 않겠지? 4 힐드 데미지 10 4 7 10 10 죽진 않겠지? 죽진 않을 것 같은데 전설 김도라고? 요씨 괜찮아 네가 짜증나는군 죽진 않아 니가 마법봉을 고르신 토발좋아 토발 좋았고 아 네 미라클 참새님 11개월 구독구만 하면 감사합니다 거짓도 진실도 말하지 않습니다 쇼가 시작됐다 1-2-2, 마지막으로 1-2-2 enemy 정체각식 더 많은 공격이 당첨은 round яться 작 둘 자 자 자 자 와, 그 기술병. 어떻게 됐어? 야, 나 아직인데? 3, 4, 7, 8, 9, 9, 10. 3, 4, 5, 6, 7, 10. 윤회의 흑마법사여. 하아. 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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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자, 이 탈. 미塞. 오오오오오오옹. 이게 뭐야? 오오오오오옹. 어. 삼. 공성두? 12데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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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다음 턴에 12데미지 들어가? 다음 턴에 12데미지 들어간다? 흐흐흐흐흐흐흐핰 나가! x2 나가! x2 나가라고! x4 빨리 나가라고! x2 그러니까 4400등이지 어? 흐흫흐흐흐흐흐 ㅋㅋ 아니 내가 죽인 것도 아니야 자기가 자멸했어 그냥 ketめて 본인이 자빠져서 죽었어 그냥 ㅋㅋ 이야wee c 그냥 자연사람 해버리네 그냥 퇴ㅎ ㅋㅋ . 이번엔 실수하지 말고 일단 피가 꼬이면 안되니까 피가 꼬이면 안되니까 . 다 이거 두개 갈까 둘게 일단 가자 야 티켓투스 아이 또 경품권 개지랄 할거 같은데? 아 쟤 지금 불안하다 좀 미리 뽑아놓을까? 아니야 재료가 여깄네 아 그냥 미리 뽑아놓자 이거 미리 뽑는게 나은거 같애 이중도약 이거 미리 뽑는게 나은거 같애 아닌가? 미리 미리 뽑는게 맞는거 같애 미리 뽑아 폴켈트 좋았다 폴켈트면은 이제 거의 승리지 폴켈트면은 거의 이겼지 솔직히 이게 잡히면 거의 이겼지 이건 어? 원래 폴켈트 잡고 가는거거든 응? 어디를 녹여야되나 왼쪽? 오른쪽? 이쪽 녹이자 폴켈트면은 거의 거의 됐어 폴켈트면 거의 됐어 자 자 그러니까 5만화에 폴켈트가 나가주고 응? 그리고 굴단해고를 쓰면 이기는거야 승리 어? 님들이 보세요 내 시나리오 완벽하지 이제 끝났어 이 게임은 내가 이겼어 지금 이미 이겼어 폴켈트는 지금 나가지 않습니다 지금 나가지 않아요 자 이 다음 턴 다음 턴에 나가야지 여전히 있으면 아무도 다치지 않아 아 아니 뭐 이런걸 아니 뭐 이런거였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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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먼저 해야지 먼저 해야지 한장 써야되는데 이거 쓰자 난 더 좋은 플랜이 있어 너를 한방에 보내버릴 환상적인 쇼가 시작된다 넌 이미 죽은 목숨이나 준비 없어 일단 얘를 내 내고 힘을 원한다 내 그들에게 지식을 전수하라 이거 한장 써야될거 같은데 네가 마법봉을 고르는 에이씨 아 죽진 않아 안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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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먹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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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의 시대가 온다 이제 죽지마 않으면 OTK 원 턴 퀼 유올 유아 올레디 데이트 모마이와 모 신데이루 넌 죽는거지 음 나의 시대가 나의 시대가 하나 써야돼 지금 지금 하나 써야돼 비운의 흑마법사요 유아 올레디 데드 내 손에 모든 파츠는 다 모였다 넌 끝이야 아 잠깐만 모아 그거 없네 뽑아야지 앱 이것도 써버려 죽여버릴꺼야 이제 모아그만 나오면 돼 모아그만 나오면 널 죽일 수 있어 모아그 모아그만 나오면 돼 모아그만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냐면 잘 봐 딜이 어떻게 되지 두배인데 두배인데 아시린빛 점쟁이 구박시린빛 점쟁이 하고싶다 네배지 네배 네배거든 아이씨 이거 두마리한테 해야되는데 지금하면 안되겠는데 지금하면 안돼 정말 한마리 더 내야돼 그러면은 얘를 내서 미끼로 삼아 너 미끼를 물어버릴 것이여 어? 너 미끼를 물어버릴 것이여 너는 그리고 칼춤을 써서 허허시실작전 지금 허허시실 허허시실작전 시작됐죠 지금 허허시실작전 아니 내가 약간 바보짓하면 내가 봤으면 arose허허헣 허허허헌 아하하하 허어어 예스 우 facebook 말거려!!! 뿅! 하아앗허하핳하하하핰ㅜㅜㅜ하하핵ㅜㅜㅜㅜㅜㅑㅉㅜㅜㅑㅜㅜㅜㅑㅜㅜㅜㅜㅜㅜㅜ!!!! 묵쳐...묵쳤냐고....어어어 transm버린거냐고 앗씨 나 이거 안해! 머리애파 위니흑만 할까? 자, 나 위니흑마 데카나 카카시에서 와야겠다. 기달려봐. 위니흑마 있는 거 아세요? 위니흑이 존재한다는 사실. 팡머너를 보여달라고요? 팡머 좋지. 팡머너를 좋아. 우리 위니흑마 좀 해보자. 지나스랄 좋죠. 지나스랄 되게 무난하고 좋아. 사고 대신 탈진 계속 승마법사요? 그거 덱리 좀 올려봐요. 내가 가루 있으면 만들게. 그 덱리 어딨는데요? 개똥벽 아니야? 가루 있으면 만들어볼게, 내가. 내가 가루가 안될 것 같은데? 아, 핸드 왜이래? 그게 그 덱이에요? 자, 한번 보자. 자작 똥 덱 몇 개 올립니다. 사고 대신 덱이 어딨어? 이 덱 아닌데? 잠깐만. 땅사람인 것 같은데. 이건 뭐니? 하이랜더 요그사론 훔치기 사적. 반전 라팜 졸개 흑마. 열광 요그사론 주문도배 랜덤법사. 이거 슈퍼 랜덤데가 아니야, 이거? 아, 이렇게 밸류가 이게 쓰레기지, 이거? 아, 이거 할 게 없네, 이거? 이거, 이거 시체대사할리기 가져오잖아. 시체대사할리기 좀 아까운데? 아, 어떡하지? 그래도 하자. 어차피 흑마는 좀 버리고 살아야 돼. 흑마는 좀 버리고 살아야 돼. 원래 흑마는 그런거지. 아,데 두더지님 2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무료입장 이거는 그거 버려야 되는데 불단의 손을 버려야 되잖아 이건 이렇게 가자 왜 나를 불렀지 왜 나를 불렀지 얘를 버릴 걸 그랬나 그게 좀 더 나았던 것 같은데 그치 얘를 버렸어야지 왜 그랬어 빨리 잘못했다고 말해 가둔게 아닙니다 내 친구들이라구요 제 친구들이라구요 여기 박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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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이게 자동공격 아니지 이거 사냥꾼이랑 다른 애야 이거 잡겠죠 자 다음판 빠르게 합시다 역시 위니의 위니 흑만은 좀 그래 위니만 좀 그래 이게 진짜 잘 풀려야 돼 이길 때까지 그래도 해볼까 이길 때까지 가보자 초반 핸드가 너무 안좋았어 그니까 이제 뭐 이런거 있잖아 카드 버리는거는 밤그늘대 뭐 굴단의 손을 이제 버려야 되고 그걸로 이제 드로를 보는거지 초반에 이제 하수인들이 적당히 나오고 꿈틀거리는 공포가 나온 다음에 이제 그걸 시체되살리기로 필드를 잡는거란 말이야 근데 너무 꼬였어 너무 패가 너무 패가 꼬였어 아 이거 나쁘지 않죠 이 형님은 왜 항상 목표 달성하면 그니까 이건 나쁘지 않네 미스터리야 미스터리 미스터리 몰라 몰라 너무나 몰라 스님 위에 절에 불을 질렀어 스님 아닌거 아니야 스님 아닌거 같은데 스님 아닌거 같은데 스님 에이 관광하러 오셨소 흠 흠 야 야 야! 오케이 한판 합시다 뭔가 12시에가 폐가 굉장히 잘 풀렸기 때문에 이거는 좀 힘들어요 바로 다음판 감사합니다 느조스 느조스 오늘 늦게 일어나서 느조스 너무 전장만 해서 그런지 황카인데 왜 능력치가 낮지 그 생각하고 있었음 히히히 개새끼야 완전히 개새끼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안되네? 음... 내자? 약간의 아픔도 극심한 고통이 될 수 있지. 이렇게 되네. 잡아야지. 약간의 아픔도 극심한 고통이 될 수 있지. 관광하러 오셨쑤? 정말을 구하라! 관광하러 오셨쑤? 어! 야 천리안 두 번 쓴 거 왜 이렇게 불안하냐? 도대체 무슨 사기를 쳤을까? 아니 뭐가 죽어야지 시체를 되살리지. 지금 뭐 죽었지 아까? 2짜리 죽었는데? 2, 2짜리. 아 화염이프 죽었지. 그거 살린답시고 쓰는 건 좀 에바인 것 같아. 아... 아! 구성각이었는데. 아... 씨... 새끼야 흑마 오랜만에 해서 또 감 잃었구나. 응? 요고... 이 또또또... 어휴... 오랜만에 해서 또 감 잃었구나. 이걸 이걸로 딱 드로우 세게 보는 거거든. 어떻게 할까? 근데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 открывanor 빌명 차를 정말 물러가지. 하아어우어어! 히힛 이는 루 돌아가라 관광 끝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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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 아싸 이 영물 하나 더 뽑으면 된다 이겼다 관광객이야? 다크몬 유원지에 온 관광객이야? 이겼다 이거 또 도발 뽑을라고 아 안나와 너 너 이제 이제 안 도발 안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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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나와 도발 안나와 나가 미리 내지 말자 아니야 미리 내자 내야지 어쩔 수 없지 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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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사슬이 나올라고 그치 해봤자 처음으로 지 이제 잡으려면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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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박아야되지 이거 때려 박아야지 잡을 수 있지 때려 박아야지 때려 박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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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때려 박아야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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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물은 곧 생명이지 물은 곧 생명이지 이거 있어봐 너 내 리로이 갖고 온다 내가 이제 아 영불 어딨냐고 장난치지 말라고 아 영불 어디있냐고 장난치지 말라고 뭐 진짜 히히히히히ei 영불 내놓으라고 영불 내놓으라고 아 영불 빌라고 장난치지 말라고 아 빨리 영불 안돼!!! ㅅㅂ 아 이게 말이 돼? 말이 되냐고 뭐야 사고 대신 퀘스트 탈진 용 흑마법 없어? ㅅㅂ이 뭔 야 안되겠다 나 가루가 없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 가루가 없다 자작 똥댁 이거 가자 이거부터 간다 일단 봄에 그리던 패배를 알게 되는 김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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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사라지게 해줄게 잖아 이거 자 일단 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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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또 뭐야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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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똥댁은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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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설 갱도 등급전 흑 흑 흑 흑 흑 흑 카드가 없어서 연구가 안된다. 미안하다. 있는.. 있는 덱으로 가자. 그나마 있는 덱으로. 노루나 하자. 노루.. 노루가 답인 것 같애요. 이렇게 노루로 간다. 좋아. 광대. 광대를 썼는데? 플릭을 맞으면 억울하겠지? 우리 사이의 갈등은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가 설명할 일이 아주 많다. 약을 찾아야되요. 약을 찾읍시다. 아이 뭐 전설을 올려줘. 여기서 커트 해야지. 아 어림도 없지. 아 안돼 안돼 안돼. 이거는 아니야. 차라리 이거야. 여기가 그 유명한 전설 중간 도우미가 맞나요? 아아 그렇다. 자 님들 이거 동전 쓰고 과성장은 동선.. 동전 상거급의 그런 피지컬이거든요? 그러지 않습니다. 동.. 동전 상거급이기 때문에 동전.. 동전.. 동전 상거.. 피지컬 안되면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 동전 상거급을 동전 상거급은 가점이 아아 아아 악대한 시민 아 오케이 형 이기는 방법 알아서 귓속말로 티란 대 쩔 돌아가면 30 밀렀는데 리윙크크 어휴 그럼 안 돼 네 이거 바로 범람으로 쓰지 않을게요 바로 범람을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턴에 동전 세나리온을 쓰고 이거 타락시켜서 내자 어? 일단 무게화를 맞추게 한번 해보고 나 이거 낮을 거라고 예상하네 왜냐면 지금 높은 카드가 손에 많이 있으니까 이러면 적자각인데 다음 턴에 적자각이잖아 이런 게 가능하다니 아휴 물론 가능하지 쌍가능이죠 이건 낮죠 당연히 아니 그냥 쓰자 쓰고 이거까지 씁시다 여기까지 왜 이거 쓰냐면은 이걸 써야 돼요 왜냐면 어차피 이게 동전 전기계와 이런 거 쓰면은 초기화 되거든요? 코스트에 줄어든 게? 이게 맞아요 그래서 아주 막대한 힘이야 아 이제 1,2단 좋아 죽겠구만 하하하하하하 나가 하하하하 하핳 흐흐흫 들인바 1급은 내가 못참지 어? 전설을 어림도 없다! 넌 못 지나간다 하하하하하하하하 예시 어디서 전설을 갈라고 하느냐 어 나는 갔어 너는 못가 자 또 뭐하지 누나에 못가 누나? 아 잠깐만 나 또 무슨 덱이 있었는데 이상한 덱? 아이 잠깐만 나 덱 좀 덱 좀 보고 올게요 이상한 덱 있었는데 내가 만들 수 있는 덱을 만들게 비법이나 하자 그래 비법 아 그래요? 임도 전설 가려구요? 하하하하 잠깐만 이 법사 나 지금 카드가 있나? 내가 한번 봐야겠다 이거 할까 이거 이거? 좋아보이는데 이거? 아 잠깐만 아 이거 비법 비법 나도 비법한다 너흰 아직 준비가 안됐다 이런 스킨 쓰지 말고 제이나 딱 들어주고 제마 당조 한번씩 눌러줘야되요 어둠을 맞이하라 어둠을 맞이하라 어둠을 맞이하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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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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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오스 뒷면으로 바꾸자고? 아 괜찮은데? 제이나 제이나 그 상대는 웃어 웃으라고 명예롭게 싸우리라 후회하게 해드리죠 음 들고가자 안나올수도 있으니까 정작 비밀이 없네 정작 비밀이 없네 4172등 4172등 하하 버스스 4335등 누구든 승자가 될 수 있답니다 하하 하하 누구든 승자가 될 수 있답니다 누구든 승자가 될 수 있답니다 좋아 드로우 네 엄마손은약손님 14개월 네 구독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장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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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영능으로 얘는 커트를 해줘야 될 것 같고 하하 하하 내가 요구사론까지는 있거든 주문법쓸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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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쓰지 않습니다 하하 하하 오늘의 온세를 확인해봐 이게 가짜를 고르는거죠? 누더기 골라야겠지 당연히 오케이 하이씨 진짜 아 진짜 개갔네 아 그 많은 하수인중에 왜 하필 어? 누더기가 왜 나와 어이가 없네 진짜 자 보자 4 6 자 여기서 당신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아 대끼야 그렇지 여기까진 좋았어 자 이걸로 너 어딜 쏴야겠어 응? 일단 쏘자 5대미지 6대미지 좀 아깝긴 한데 근데 성기사는 필드 정리가 답이야 라고 할 줄 알았냐? 아니 순 ㅎ 손에 화염구가 두 개인데 이건 못참지 어? 아 이건 못참지 ㄷㄷ 우리에겐 비밀이 많다 이렇게 많다 헤헤 2데미지 하수인을 내서 간을 보자 일단 요거 하 진짜 아니지 할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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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오케이 할만해 이렇게 할만해 이제 사염수 오물 3데미지이기 때문에 하하 누가봐도 화염수 오물이죠 누가봐도 화염 아 차단 아 너 성광 뽑지마라 하지마 성광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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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하지마 여기여기여기여 여기여기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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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그룹왕자님 나와주세요. 그룹왕자님 나오시면 됩니다. 그룹왕자님 나와주세요. 그룹왕자님 나와주세요. 아무튼 생성된 노자리 씨발. 그룹왕자님 나와주세요. 그룹왕자님 나와주세요. 그룹왕자님 나와주세요. 그룹왕자님 나와주세요. 에휴 얘 내고 생각해 잠깐만 아 비밀이 있어야 소환되지 그치 응? 태끼야 왜 비밀이 있는 줄 알았어 넌 이미 비밀이 없잖아 항봉 누르고 나가 이러면 너 어차피 못 이겨 너 이제 탈진 돼서 틱틱 맞다가 카드가 없어요 카드가 없어요 이러다가 이제 카드가 없어요 에잉 하면서 죽는 근데 아무튼 생성된 노자리만 아니었으면 이겼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어차피 난 진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실수한 실수한 거고 그냥 그거는 뭐 마지막에는 어차피 그냥 어차피 그냥 어차피 다 죽었어 그냥 노자 아무튼 생성된 노자리 때문이야 이게 다 아무튼 생성된 노자리 때문이라고 어? 흐흐흐흐 흐흐흫 흐흐흫 흐흫 복수의 불꽃이 다올라요 아 아무튼 이겨버린 요그샤론 넣었으면 뒤집을 수 있었는데 크크크 흐흐흫 지면 진 거지 혓바닥이 길어지시는게 옛날 호텔 느낌이네요 패춘하셨네 그거 나오면 되니 비전폭격법 비전폭격법 1급 학설기계 가동시적 어흐흫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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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가 되어라 좋아 오케이 나 무슨 덱을 해야될지 알았어 드디어 오 내가 이제 나아갈 방향성을 알았어 이제 내가 나아갈 방향성을 알았다 이제 아이씨 뭐 이렇게 필요한 카드가 많아 1급을 뭐 어쩌신다구요 히힛 뭐..뭐야 이게 아이씨 카드가 없.. 기다려봐 아이씨 갈만한 카드가 없는데 아씨 못만들어 카드를 아 내 가나네님 23개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다른 덱으로 간다 그래 나 이 덱은 할 수 있어 오케이 나 이 덱 할 수 있어 오케이 나 이 덱 할 수 있어 이 덱 이 덱 쌉가능이야 컨사제 할까 컨사제 컨사제 각인데? 오케이 컨사제로 가죠 아니 근데 노자리 맞고 어? 그 마나연소 두 대 맞고 아니 어떻게 해 그러면 뭐 내가 어쩌라고 내가 아니 어떻게 해 그러면 님들 어떻게 할건데 뭐 없는 그.. 뭐 갑자기 막 내가 카드가 갑자기 노자리를 뭐 노자리랑 막 친구 먹고 노자리랑 술집도 가고 노자리랑 막 어? 노래방도 가고 뭐 그러는거야? 노자리랑 막 이제 목탕가서 이제 뜨끈한 물에다가 아 한번 이제 냉탕 온탕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야 노자리랑 나 목탕도 갔다 왔다 이러면서 어? 아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컨사제 갑니다 아 노자리랑 노가리 까고 이제 어.. 그 또 뭐 그런.. 아 재밌네 그게 더 재밌네 근데 요새 악사들이 왜 만화연소를 이렇게 쓰는 걸까? 응? 만화연소가 별로 쓸모없는 상대를 만나면 어쩌려고 만화연소를 두 장씩 꽉꽉 쳐다 넣고 다니는 거지? 도대체? 그냥 만화로 사기치는 애 말고는 다 때려잡을 자신이 있다는 것인가? 오 소생 좋다 하수인을 찾자 하수인을 찾자 오 노우 좋은데 그냥 성적을 내놔봤는 것이지 피의 제물로 다시 부활하소서 음 아 이게 카드 설명을 가려 안 보이잖아 비켜봐 좀 내려와봐 아군 중매하수인으로 변신합니다 음 음 그래 괜찮을까 그냥 내면 영능으로 잡겠지 네? 이거나 내자 피의 제물로 다시 부활하소서 오? 절정각? 너의 피로 절정각 시체대살리기각 대살리기각 정신파괴자 카르지 아 제가 얘를 때리면 얘가 살아나 얘로 얘를 이렇게 딱 해놓으면 아주 좋을텐데 냉담한 반응을 해도 쓸모가 없고 여기서는 침착해야돼 딱 힐하고 넘어가 사실 이렇게 하는거야 이렇게 지금 광기에 화염술사가 있기 때문에 아주 할만해 나쁘지 좋아 춤춰라 내 꼭두각시야 아 라고 할 줄 알았니? 괜찮을까? 일단 저 오사를 잡자 응? 이거 내고 냉담만 받는 각이야 아 잠깐만 생각해 일단 오사를 잡아 일단 오사를 잡아 2년 가까이 4,400등한테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왜 4,500등 되어 있어요? 아 죽이면서 가져왔어 죽었어 이렇게 아픈데? 타조 뭐야? 타조 뭐야? 퐁 외장들 좋아하냐 챔인 JJ 이거지 HC 나가 이게 나야 하스스톤 연구소 박사 김도 1급 못참지 넌 전설 못간다 감옥의 부화다 전설 네 감옥의 부화다 비밀지기 누나 갖고 왔다 흠 흠 이건 어떨까 너의 전신 이제 내 것인 주인님께서 보신다 잠깐만 둘 중 하나를 가져와야 되는데 어느게 좋을까 주인님께서 춤춰라 춤춰라 내 꼭두각시야 꼭두각시야 주인님께서 주인님께서 이거 써야겠지? 충철아! 일단 힐 해야돼 아 안돼 안돼 찌랄하지마 이런거 하지마 이런거 하지마 끔살 당할수도 있어 1급은 내가 안되지 2급은 못참아 1급은 못참지 비밀? 저 덱 내가 아는데 또 덱이 없어 잠깐만 이걸로 알아보면 되지 입장권 한장이요? 아 맞다 비밀은 얘 효과지? 헤헤 지능이 이렇게 낮아서야 어? 형 증거버거 먹고있는데 감정표현이 너무 역겨워서 창피자 만들어내요 오케이 오케이 안두인특 삐껍기암 하하하하하하하하 1급은 내가 못얼려보내지 내가 1급은 내가 못얼려보내지 어디서 올라갈라고 폭탄치킨 노루나자 노루 노루... 노루가자 흐흐흐흫 흐흐흐흫 흐흐흫 아 왜 출출하냐 뭐 시켜먹을까? 4,223등 4,223등 오 약이다 약 좋았다 치킨 먹자고 아 치킨 좋은데 요새 운동도 하니까 치킨 좀 먹어도 되겠지? 뭐 하루에 15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운동은 운동이니까 그건 아니야? 오케이 그건 아니야 넘어가 음 주눈에 비운 강수 자 대끼야 이건 생각을 잘해야된다 이건 생각을 잘해야돼 이건 생각을 잘해야돼 흠 치킨은 보디빌더들도 항상 먹는거니깐 당연히 먹어도 괜춘하지 이건 생각을 잘해야돼 지금 어어 잘못하면은 이 만화커브가 아름답지 않아져 이건 넘어가야돼 좋아 이제 할만해 일단 동전부터 써주자 헷갈리니깐 기드라 월식도 괜찮고 기드라 월식 월식 가는거 되게 괜찮아 어차피 지금 뭐 범람각도 아니고 이거는 무조건 적자각을 봐야돼 기드라 월식으로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아 아 근데 기드라 월식해도 이 월식 시너지를 못봤네 그렇네 하아 정신자극 정신자극 세나리온 그게 오히려 날지도 몰라 어차피 지금 할게 없으니까 하지만 아 엘바엘바 어 엘바야 오케이 나 엘바하지 않아 이렇게 해도 지금 3,4니까 이거를 제대로 마무리할라면 그냥 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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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질러버려 이게 오히려 나쁘지 않았어 이게 어차피 정자는 대의를 위해서 쓰여야돼 대의를 위해 쓰여야돼 정자는 지금 섣불리 쓰여선 안돼 정자 두개는 더 큰 그림이 그래야돼 지금 범람 킹뿌지않아 덤벨 지옥 결국은 사기를 치는 쪽이 이기게 되어있어요 게임은 사기를 쳐야지만 이길 수 있어 근데 지금 동전을 쓰면 기껏 이거 줄어든 거 늘어나거든? 어떻게 해야되지? 일단 이걸 소환해보자 한번 이걸 쓰고 이거 소환 안되죠 두뇌 풀가동해야돼 그냥 이걸로 소환하자 소환했는데? 커트당하면? 어차피 지금 저 필드를 치울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그냥 여기선 이것만 던져놓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 그냥 이렇게 공허에서는 많은 속삭임이 되었죠 시간은 누구도 기다리지 않는다 공허가 공허가 아 이게 팡머만 있었어도 내 부담없이 내가 썼을텐데 이게 팡머가.. 어쩔 수 없어.. 써야돼.. 쓰고.. 내구.. 설마 죽진 않겠지? 정의의 성서가 이걸 탁 뚫어버린 다음에 내 뚝배기를 깨려올란아 아니아니아니 정의의 성서 손에 업wr 어 손에 정의의 성서 업wr 어어 정의의 성서 손에 업wr 어 업wr 응 없어 응 응 없어 어 어어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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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어gia?? 정력한 이석이구나 결국은 이 게임은 사기를 잘 쳐야되요 사기를 얼마나 잘 치느냐 그것이 바로 승리의 열쇠가 되겠다 진짜 사기를 오지게 쳐야되요 1급은 내가 이기지 제프티스님 감사합니다 설마 영쿠가 나오겠니 1급을 이기는 자 파스스톤의 전설 김도 그는 전설인가 아 그렇다 어둠 속은 죽지 나 정작 어디 썼어? 아 쓰는게 맞지 오케이 써야지 돼지 아 맞네 난 또 내가 실수한 줄 알고 깜짝 놀랬지 이게 뭐야 아니었구나 이 아저씨가 사기를 실줄 알았다면 가방을 들고 다니지 않으실까 범람 나와주세요 아니 무기 알아봐치기 아니 어떻게 영쿠에서 높음을 했는데 정작 나 튀어나오냐고 아니 아니 어떻게 씨발 그 많은 카드중에 범람 나오면 내가 진짜 내 범람 나오면 어 내 진짜 내 내 내 다행히 하... 흐흐흨흐흫 흐흐흫 흫흫흐흫흫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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자동무늬에 찌바바바바 참 레얼 크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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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흫 말퓨리엄 오케이 전사 1급에게 지능자 김도꾼은 전설인가? 전사 여왕님의 뜻을 받들어라 내가 대패를 수호하겠다 0코 높음했는데 정자나오고 정자를 뽑았는데 어? 팔콘 뽑았는데 팔이 나오는데 어쩌라고 나한테 야 어떻게 해야 돼? 야 너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음 예 뭐가 잘 안되니? 음 잘 되고 있어요 아 약 좀 나와봐 좀 핸드 왜이래 이상해 핸드 왜이래 아니 씨발 내 카드 제일 높은 카드가 내 손에 다 있어 씨발 아니 이게 말이 돼? 그치 되게 0코가 얼마나 많은데 김두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면 모니터 속 본인의 이마를 보세요 흠 좋아 적자 적자만 쓰 어 좋아 이번판은 그래도 아주 운이 좋아 이번판은 운이 좋아 하루하루 전소를 만드는 좋아 이제 한텀만 더 기다리면은 적자생존 괴력의 사나이 다음은 축제 팡머가 훠악 훠악 하면서 나온다 이거는 저 전사한테 난투가 두장이 아 잠깐만 전사 핸드 정리기가 꽤 많네 생각 이렇게 보니까 바로 오브도 있지 아냐 괜찮아 괜찮아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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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임마 들어와 쏴봐 박민 부웅팍 그치 예쁘니 안녕 아 직소르 너무나 좋았고 직소를 빨리 죽여가지고 적자생존하고 싶다 근데 안되겠지 이것도 잡을래? 이거 잡아주면 좋고 이거 잡아주면 개이득 잡아주면 직소로 개이득 어? 이걸 잡아? 아이 정리를 아주 좋아하는 친구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Merko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하 하하 하하하하 하하 저 몬덱이에요 근데? 갑자기 궁금해지네 우리들 저거 몬덱임? 방어도 까 방어도도 까고 핸드도 털고 핸드 터는거야 방금 이제 범람이 나올수도 있으니까 방어도 올리려고 두려워 두려워 내 대장 도가 도가 동아주를 되게 좋아하는 심리인가 도가 저기 전사 상대로는 서둘러 갈 필요 없어 내가 가진 수를 순차적으로 쓰는 거지 어차피 쟤 지금 손에 난투 있어 그러니까 광대 광대 쓰고 이샤라즈 쓰고 또 광대 광대 쓰고 그런 식으로 가야 돼 일단 이거 다 쓸릴 때까지 기다려 일단 이거 쓸려 나가면 그 다음에 원턴 킬 덱이라고? 저 덱이? 네 정신이 부서진다 네 정신이 부서진다 지휘의 외칭도 넣었네 자리가 되나? 그냥 잡고 갈게요 아 네 아이모님 30개하고도 감사합니다 다음 공연 세계 정보 누가 승리할 것인가 아직도 안 돼 한 다음 공연 펜프 아니 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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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의 욕실을 조각내겠다 아 맞다 이 속공이 태끼야 이거 돌진 아니잖아 괜찮아 핸드가 터질까봐 잠깐 드롤을 일부러 안했어 어 탈진전 갈까봐 원래 전사끼리의 대전은 탈진전이 잦거든 역시 천재 크으 천재였어 렛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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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신정 때리나 오오 4사로 나오는구나 ㅋㅋ 야 토 나와 아 토 나와 진짜 좋아 2페이지 시작 또 있네 오케이 아프지 아프지 아플꺼야 바로브야 바로브야 아니네 나가 내가 이겼어 너와 인내심 싸움에서 내가 승리한 것이지 내가 전사의 그런 정리기를 너무 과대평가한 것 같아 제가 카드를 심하게 아꼈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은 저는 옛날에 전사 전사전의 역겸을 알기 때문에 카드를 좀 아껴가면서 한거에요 오케이 4500등 올라갔고 전사전은 좀 서두르면 지거든 카드를 미리 빼놓으면 안돼 누나? 누나 한번 갈까? 아니야 슬슬 식혀야돼 내가 치킨을 먹고 싶으면 지금 시켜야돼 일단 메뉴를 정하자 흐흐흐 흐흐흐